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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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만났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아 뭐 역시나 저도 뭐 바쁘게 아 뜨겁게 아 뜨겁게 아 뜨겁게 잘 지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요? 아 그렇죠 많이 춥죠 근데 이 마음에 열정이 가득하니까 뜨거운 것 같아요 아 뜨겁고 같아 병원에 가르세요 아 뜨겁게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 아내하고 맛집을 조금 찾아다니면서 삶의 활력을 조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옷이 작아진다고 하시면서도 맛집은 빠짐없이 잘 지내셨어요 가야 자꾸 이게 안장겨요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노크토크 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볼게요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교수님 인공지능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영어부터 시작하죠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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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고요 A.I. A.I. Artificial Intelligent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이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걸 조금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컴퓨터를 통해서 사고나 학습 이런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이 기계를 통해서 구현하는 기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그런 로봇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가장 인공지능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도움 없이 지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내비게이션 항상 그거 없으면 못 찾아가니까 그게 진짜 크다 그러니까 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맞아 못 찾아가요 저는 아리아, 지린, 하이 오케이 구글, 하이백스비 맨날 부르면서 살아요 남들이 보면 제가 애가 많은 줄 알아요 대답도 하잖아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누구누구야 나 오늘 외로운데 너 오늘 뭐해? 그랬더니 상당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던데 너 나랑 사귈래? 그러면 아, 사양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계마다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심심이 기능 심심이 맞아요 재밌어, 재밌어 저도 인공지능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논문 쓸 때 원서를 읽어야 되잖아요 원서 읽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요즘은 번역 사이트가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요 많이 넣을수록 번역도가 높아져요 정확성이 높아지죠? 네, 정확성이 높아져요 근데 저희 아내도 동생의 논문을 같이 쓰느라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집어넣은 정확도가 한 70%면요 저희 아내를 90%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 워낙 많이 돌리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영어 문장을 넣으면 원역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제가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식구들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주는 편리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교수님,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편리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신해 주잖아요 두 번째, 다 해주잖아요 또 빨리 해주잖아요 그럼 싸잖아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누구한테 뭐 이런 거 부탁하려봐요 돈 들어가요, 남편한테 부탁하려봐요 성질이 다요, 아까 속이 뜨끈하다 그랬죠? 그거는 남편에게 뭘 부탁했을 때 잘 안 해주잖아요 이 안이 터집니다 뜨겁지 않죠? 이게 다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뜨겁네요 이런 요소들이 인간의 편리를 굉장히 도모해주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인간이 해내야 할 여러 항목들을 굉장히 촉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능력이 과거에는 혹시 두려운 거 아니야? 인간에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보면 편리한 점이 투성인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면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우리가 옛날에 전화번호 같은 거 그냥 저장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잘 외웠어요 외웠어요 지금은 엄마 아버지 번호도 헷갈려요 우리 집은 어떻게 찾아가나 모르겠어요 전화번호 없으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그 전보다 덜 생각하고 또 덜 움직이고 덜 활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인간은 상대적으로 그 능력치를 더 향상시키는데 조금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노느라고 사람하고의 접촉면이 너무 좁아져요 심지어 제가 했던 한 연구 파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울증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실시간으로 우울증에 대한 처방까지 내려주는 이런 앱도 개발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분들이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고 상담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야 이 과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심각하면 2차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긴 한데 그만큼 일반적인 부분과 전문적인 영역에서 사람의 접촉면이 줄어든다는 것 이런 면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 SF 영화 같은 데 보면 과연 인간은 기계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허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떤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영화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우리보다 이런 여러 신체 기능들이 부족할 때 기계를 대체해서 이런 기능들을 활성화하고 굉장히 향상시키는 이런 인간을 우리가 보통 트랜스 휴먼이라고 불러요 인공 관절을 한다든지 스프린터가 막 빨리 닫는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발달된 인간의 형태를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포스트 휴먼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뇌가 중요하죠 그러면 뇌에서 우리의 생각하는 자아 이성을 쭉 뽑아래 그래서 USB에 집어넣어요 이거를 우리가 미리 생각해놓은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 그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USB를 다 꽂아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내 몸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내 인지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말 그대로 약간 천국의 개념이랄까요? 몸이 정신과 완전히 분리된 형태의 인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몸의 무효화 현상도 나타내고 또 과연 천국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런 여러 또 새로운 의문점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풀어가야 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진 거죠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발달이나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이 전해질 때도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로마가 길을 닫고 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을 때 사실 기독교가 그걸 잘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상상력이지만 선교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거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은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아마 인공 AI가 발달되면 선교사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것이 좀 갈급하다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딱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이분이 좀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우울을 다룰 수 있는 걸 뭔가 제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좀 선교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또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중심보다는 여러 가지 기계 중심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결국 제시해 줄 것은 윤리성이지 않을까 어떤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인공지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뭐 제가 볼 때 요즘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편중된 정보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제한적으로 몰아주면 그 사람이 그 정보 속에서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즘 SNS나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다 보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게 AI 때문에 제가 평소에 주로 이렇게 검색했던 상품이나 제가 읽었던 종류의 글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논조의 글까지 찾아서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문체까지 찾아가지고 올려놓더라는 거죠 그게 잘못하면 오히려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제한해서 위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는 이것이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어떤 제어해 줄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독교 역시 세상의 변화를 거스리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람댐의 가치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온 씨는 만약 모든 것이 대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심장, 이 감성을 두드리게 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처럼 상담을 들어주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계가 네 고객님 그냥 인생 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공감해주고 인지해주고 그다음에 이 문제로 하여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주고 하잖아요 기계가 얼마큼 듣겠습니까? 깡풍이 그리고... 화 많이 났네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 우리께 좋은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어때요? 개그맨들 웃으면 주잖아요 로봇이 얼마만큼 개그를 해주고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얼굴만 봐도 어때요? 빵빵 터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직업들이 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또 기도해주고 기도가 안수한다고 생각... 아니 뭐야 로봇이 안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딱 전해져야 되는데 영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안수... 오늘 녹화 재밌습니다 인공지능처럼 근데 진짜 인공지능...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인간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고 정도 없고 그냥 진짜 로봇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게 모든 걸 지배를 한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최첨단 시내에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존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그렇죠 그 성경말씀 고륜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발달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그건 정말 인간의 어떤 고귀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다시 죄성과 악함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공지능도 또 인간의 과학기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올바르게 필요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가장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은 비인간화 그리고 윤리성 상실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또 잘 컨트롤하고 또 잘 안내해서 과학기술이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더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매 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소피아 렐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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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웃음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연 만나볼 시간인데요 렐씨 준비되셨나요? 네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어딜 가든 인기가 많았고 제 주변에는 늘 남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어장관리는 바로 제 이야기였던 거죠 언제든 제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편하고 쉽게 남자를 만나는 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30대 중반이 되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 둘씩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진작에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고 아직 미혼인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저보다 어린 여성분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던 친구들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너무 부러워 죽겠습니다 나는 왜 더 젊고 예쁠 때 결혼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니 결혼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봐도 주변에 만날 분들이 없다는 게 진짜 현실인가 싶고 점점 더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커져가고 있어요 노코토코 식구들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30대 중반이면 저랑 비슷한 또래신데 저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결혼에 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조금 늦어져서 부담감이 좀 덜하긴 하지만 교수님 예전에 몇 살 이상 되면 노초녀라고 불렸나요? 저는 일단 이 사연은 우리 오나미 씨가 보낸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보낸 줄 알았어요 4개를 그래서 제가 의상한테 왜 그걸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계속 말까 인공지능이 보낸 너무 인공지능이니까 문화마다 굉장히 다르죠 저의 어머니 시절에는 보통 한 20세 전으로 해서 결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지나서 25대면 그때는 다 노초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제 1960년대 70년대는 보니까 평균 신문에 나왔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한 20세에서 25세 사이 이때가 딱 지나면 이거는 노초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80년대 중반 넘어서 평균 혼인 연령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1980년대 평균 혼인 연령 남자가 28.3세 여자가 25.1세예요 지금 생각하고 아기 같잖아요 그렇죠 아기죠 그랬다가 1990년대가 넘어가면 남자는 27.8세 여자는 24.8세 조금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2010년이 되면 남자가 31.9세로 올라가고요 여자가 28.9세로 껑충 띕니다 그랬다가 2016년에는 남자가 32.8세 여자는 30.1세 기본적으로 30세가 다 훌쩍 넘어간 거죠 지금은 어떠냐 요새는 이제 한 뭐 30에 결혼하면 너무 빨리 결혼한 거 아니냐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한 38 정도 되면 이제 좀 결혼 좀 해야 되지 않나 여성들도 35 좀 넘어가면 이제 이때쯤 이제 결혼 정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가임기의 마지막은 35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뭐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습니다만 생물학적으로 이 시기는 발달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시기와 실제 임신과 출산의 시기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제 주변에도 보면 확실히 늦게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단지 결혼을 늦게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긴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두 분은 노촌과 그 시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그런 건가요? 아니 아니니까 이렇게 했다가 잠깐만 용돈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청청하지 그래서 다시 옮겼잖아 선은 제가 해당되는데요 저는 결혼을 상당히 늦게 했고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이호승 교수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결혼하기 위해서 30대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결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정말 한 10년 동안 만난 여성의 숫자를 세워보면 한 100명 될 것 같아요 정말 잠깐만 아니 1년에 10명씩 만났다고 치면 10년이니까 제가 그냥 아는 사람이 다 여자친구는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씩은 두려울 때가 있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가 앉아 있을까 봐 만난 분들 중에 또 사실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때 제가 가졌던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는 결혼이 늦어지다 보면 결국 열등감이 생겨요 내가 매력이 없나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네 나 한 사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또 하나는 신앙인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죠 나한테 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한 선배 목사님들께 꽤 많이 불었어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자하고 똑같아요 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 선배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할 수 있지 할 거야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 조금 덜 불안해하고 조금 덜 염려하며 살 걸 그리고 그 시간에 주어진 내 삶을 조금 더 즐기면서 근데 이제 너무 결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목적론에 치중하다 보면 삶이 늘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만나도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보지 조금 더 편안한 만남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롭게 살 걸 그렇죠 저도 연애가 잘 안 될 때면 괜히 하나님께 투정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진짜 투정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목사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모님과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혼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요 사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아 정말요? 굉장히 유능하시고요 사실 저도 저기 우리 내용하고 조금 해당되는 게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아이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연의 주인공분은 지금 보고 계시죠? 4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우리 목사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미혼분들도 모두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고민 사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 다들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분들 계신가요? 옆에서 지켜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싱글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지금은 결혼한 친구들도 물론 꽤 많습니다만 10명의 친구가 있다면 제 친구들 중에는 3명 정도는 지금도 싱글이에요 한 번도 결혼해보지 않은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계속 일을 하니까요 일을 하고 또 전문 영역에 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교 때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말 예뻤던 친구들이에요 주변에서 왜 이렇게 뒤에 구름과 것도 같은 남자들이 옹위를 하는 나도 뒤를 돌아봤는데 나는 없는 이런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모든 남자들의 청혼을 다 미루고 나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는데 부류가 좀 나눠지더라고요 한 두 명의 친구, 네 명이 있다면 한 두 명 정도는 그냥 나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결혼해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둘이 있고요 나머지 두 친구는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을 가진 남자도 괜찮으니까 결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만났을 때는 그냥 뭐 철업긴 다 똑같더라고요 저나 지들이나 결혼을 하나 안 하나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는 오히려 혼자 살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그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양자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혼자 사셔도 되게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데 제 주변에 친한 교회 형들이 있어요 마흔 살 정도 된 형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른 후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저 형들을 버려야 되나 내가 결혼을 하려면 왜냐하면 끼리끼리 어울리면 안 되니까 나는 아직 창창한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남자 형들은 몸에서 향기가 안 나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미안한데 충격이야 왜 충격이냐면 검정색 정장을 이렇게 딱 멋지게 입었으면 양말도 색깔별로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회색이랑 줄무늬 쳐져 있는 이상한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넥타이도 삐져나와 있고 코털도 나와 있고 귀에는 약간 뭐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에는 감지도 않는 것 같고 떡져 있고 이러면서 와 진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의 독립 배피를 허락하겠다 왜 하셨겠나 그걸 이제 알 것 같아요 형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향기가 안 나요 아담이 너무 많구나 너무 심해요 다 에덴 농산인 것 같아요 너무 냄새 나고 향기가 냄새 나고 형들 야 이거 같이 다녀야 되나 형들하고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성호 형 정신 차리라 말이야 성호 형 그런데 오늘 사연은 왠지 나미 선배가 가장 많이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실제도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30대 여성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가요? 저는 평소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 라이프 제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드리려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따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임의로 이렇게 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나마 조금 30대 중반이 되면 예전보다 20대 때보다 능력이 그나마 괜찮아지니까 그걸 혼자 다 쓸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 있고 그럼요 단점이 있다면 집에 갔을 때 불이 꺼져있고 다른 집은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옆집이나 이런 데 소리가 들려요 TV 소리라든지 저는 환총이 들려요 아니요 옆집이 이렇게 있는데 다 붙어있어가지고 새집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거든요 너무 붙어있네 그러면 이제 들려요 들리면 뭐 애기 소리 또 옆에 옆집 또 이제 가족 소리 그런 거 들으면 나도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을 하나에 가정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뿌리고 싶다 그때 그 레온 씨와 같이 생긴 AI가 나와서 ITBT 어서 오세요 너 얼마야? 나는 돈으로 못 삽니다 이 땅콩 땅콩이 아니라 땅콩 땅콩은 누구의 층이야? 어떤 남자의 층이야? 깡통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깡통이라고 했어 어떤 남자의 층이야? 땅콩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은 결혼을 또 일찍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 것 같은데요 주변에 아직 혼자이신 목사님분들 계신가요?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걱정이 돼서 그분들 짝을 찾아주려고 나름 제가 소개도 많이 시켜줘봤는데요 다들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남자 주로 목사님들이시죠 이분들 상당히 결혼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회적으로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사약하는 데 여러 제약이 많이 있어요 잘 선호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사모님이 없고 또 결혼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상 제가 소개를 시켜주면 많은 경우는 또 우리 여성분들이 목사님이라고 알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로 보면 목회자가 아니라 일반 남성들하고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능력 또 외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연결이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지금도 계속 싱글로 그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참 안타깝죠 그렇죠 나이, 능력, 직업 상관없이 어디서나 외모에 대한 조건은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씁쓸한데요 그런데 교수님 결혼 정년기가 지난 후에 혼자이신 분들은 대부분 왜 그 시기를 놓친 걸까요? 만날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휴거냐 이게 아, 휴거 이렇게 얘기할수록 계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건 여러모로 참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물이 지나고 스물다섯 또 서른이 지나고 서른다섯 또 마흔 최근에는 이제 뭐 45세 이렇게 넘어서 또 결혼을 할 대상을 찾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되게 늦게 하는 결혼일수록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벽하고 안전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범위가 좁아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고 중년이 시작된다고 하는 35세가 넘어가서 중년이 막 이제 물을 이겨가는 그 나이가 되면 또 승진이라고 하는 사회적 영역에서의 발달이 생겨나요 그럼 이거 또 결혼했을 때 이런 변수들이 생기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보면 사회생활 딱 해보잖아요 막상 결혼을 해보고 싶은데 막상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상한 남자 너무 많고 이상한 여자 너무 많은 거야 또 그만큼 불신도 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지 마라 내가 해봤는데 너만은 하지 마라 내가 널 정말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너는 절대 하지 마라 그래 놓고서 무슨 모임 있으면 자기네들 꼭 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돌잔치 나보고 꼭 그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결혼을 안 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고 다른 친구가 결혼을 하면 그걸 나가 일종의 혈명처럼 개모임처럼 해가지고 우리 늙어도 꼭 같이 살자 다짐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선택의 범위가 좀 좁아지는 것 같고요 사회가 주는 재촉감도 또 커져서 내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파트너가 어떤 사람일까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눈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내 선택의 폭은 많이 좁아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두려움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 안에 청년들이 있는데 미혼 남성보다는 미혼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 청년부에 이 미혼 여성의 비율이 한 70% 많은 데는 80% 가까이 되는데 눈 씻고 봐도 이제 우리 형제들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성비가 안 맞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이 청년 남성들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휴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실행이 좋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남성분들이 아마도 이제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좀 더 사회로 진출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회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 미혼 여성들을 보면 제 눈에는 대체적으로 신앙심이 좋고 성실하고 또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력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배경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남성들은 작잖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커리어에 맞는 남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청년부 시기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한테 적절한 남성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정말 나이가 먹어서 골드미스가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제가 볼 때 예쁘고 아름답고 믿음도 좋고 한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은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힘이 좀 쭉쭉 빠지는 기분인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같이 느끼고는 있어요 아 느끼고 있었어요? 느끼고는 있어요 사연의 주인공도 현재 가장 큰 걱정이 주변에 만날 남자분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들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거나 사연자를 위한 우리 식구들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갑자기 휴거가 되거나 외계인이 낙취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람은 참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매력이 있던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지나도 그 매력이 잘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년에 내가 뭐 좀 했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도 그 여러 흔적들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순한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아름다움 그 보석 같은 특징이 어쩔 경우에는 이제 자주 아주 더 크게 빛날 때도 있지만 약간 사그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배우자 평가 기준을 다른 분들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빡빡한 기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만일 내가 뭐 기준이 봤더니 적어도 키는 180이 넘어야 되고 또 대학원은 나와야 되고 아버지가 회사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저녁에 밥은 호텔에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에 나가야 돼 이건 어떻게 다음 생에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만약에 몇 가지를 좀 접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그냥 뭐 평범하게 살고 그냥 직장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격이 나쁘지 않고 신앙이 있고 이 정도인데 그 중에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항목을 좁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진짜 나는 결혼이 간절한가 한 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귀어 왔던 남자들을 한 번 쭉 살펴봐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했나 그 사람의 외모였나 그 사람의 성격이었나 그 사람의 배경이었나 그 사람의 신앙이었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보듬는 걸 내가 좋아했었나 굉장히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그 끌리는 비슷한 이유로 또 한 번 또 다른 사랑에게 끌리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어떨 때는 내가 밀어낸 이유도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 밀어낸 이유들을 조금씩 점검해 본다면 어쩌면 새로운 사랑은 덜 밀어내는 형태로 또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고려해가지고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로 누군가를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설레인다 네? 저보고요? 아니요 아니요 또 눈을 또 맞췄네 아니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70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신랑을 위해서 그런데 이 여성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70가지가 다 맞았대요 그런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난리 났대잖아요 왜? 왜인 줄 알아요? 왜? 딱 한 가지가 한 가지 기도를 빼뜨렸던 거예요 뭐요? 탈모 아... 난리 난 거야 이제 난리 난 거야 어떻게 해요? 탈모가 어땠어? 탈모 탈모 가수 가발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이 내가 나의 너무 욕심만 채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는데 나의 욕심만 너무 채운 것 같다 그리고 또 기독교 유머 중에 이런 유머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돈이 많은 여자 돈이 많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여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돈 여자를 약간 그렇게 유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너무 많이 구하는 것보다 지혜롭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예수님 앞에서 무릎으로 셀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해라 라고 예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우리 목사님께 또 한마디 한번 듣고 싶어서 조언 한번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져라 좀 아 용기를 저도 지나 보니까 조금 더 용기를 가졌더라면 그때 그 문을 한번 두드려봤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나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 왜 내가 못했을까 또 부터 시작해서 왜 나에게 맞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용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오거나 이것만 기대했지 내가 이렇게 정작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두드렸으면 얼마든지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여기도 이야기할 때 외모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사실 많이 봐요 제가 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게 용기를 가지면 외모가 커버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거 보다가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아내가 저보다 키가 커요 제가 상당히 작죠 저희 아내가 키가 168이에요 근데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는 내 키보다 1cm라도 작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저와 결혼한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이런 조건 때문에 나 안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기 때는 이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중요한 건 용기를 가지고 두들기고 기도하면 물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이 용기가 미움받을 용기는 아니었네요 진짜 용기였네요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친구분이 그랬대요 너 얼굴 보고 다가와서 두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아내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단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얼굴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차도녀 느낌 약간 예쁘신구나 예쁘고 그다음에 아주 얼굴이 단정하면서도 왜 살짝은 지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누군가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 같은 인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하셨네요 지난해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직접 되시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을 왜 했느냐 교회에서 결혼 안 하면 사회 그만두고 나가라 저는 궁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가서 이렇게 두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두드림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은 내가 두드림이 열릴 수 있겠지 했는데도 안 열렸는데 거꾸로 이 사람은 두드려도 안 열릴 거지만 그래도 급하니까 내 상황이 가서 한번 두드려보자 궁지에 몰렸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용기를 가지고 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걸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이 상영과 결혼을 하셨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남편을?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니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신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선이를 사랑하고 똑똑하고 이런 항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남자를 만났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4대 이상 예수 믿기 어렵거든요 4대 이상 예수 믿고 그다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그다음에 저를 정말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스마트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기도를 좀 더 해야 했어 두 가지를 변하셨어 대신 키와 얼굴이 아삭하셨어요 아삭하게 나는 지금 아삭하게 지금 형부라고 해야 되나? 아니 우리 교수님인데 형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형부야 형부 형부 형부같죠 형부님은 사부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사부님이라고 하셔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괜찮습니다 사부님 사장님? 사장님이요 사장님이요 아니요 뭐라고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쪽에 님, 남편님 김교수 김교수이라고 아 김교수님 김교수님을 상상하면 굉장히 멋있고 재밌고 되게 그거는 이제 제 어머니의 기도였고요 저는 이제 연애를 꽤 많이 했었는데 저는 180cm 아래의 키가 그것보다 작은 남성이랑 결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아예 머릿속에 결혼이 없었으니까 그냥 연애를 즐겁게 하는 형인데 저는 항상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그냥 집중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는 이제 키 큰 남자도 하고 키 작은 남자도 하고 뭐 잘생긴 남자랑도 해보고 그냥 인물이 없는 남자랑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죠 난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아 그래서 제 남편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똑똑하게 저를 웃겨주더라고요 아 나 이러면 좋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똑똑하고 재밌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게 막 맘목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결혼할까? 그럼 결혼하자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아우 제가 너무 놀란 게 살수록 이 사람이 인격으로 저에게 감동을 줘요 이게 정말 제가 이게 농담을 하는 얘기나 립서비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제 남편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나와 살게 해주신 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장 최상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 그러니 설거지 해놓고 나가라 이렇게 제가 안 하죠 근데 정말 저는 감사해요 한 번도 이 결혼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와 근데 멋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성이 형이 어떻게 되는지 저요? 네 그렇게나요 아니 저는 일단은 대화가 잘 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좀 친구같이 그리고 지낼 수 있고 저와 좀 라이프 스타일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뭐 진짜 배낭 하나 메고 같이 여행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편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세고 계시죠 어떤 몇 가지나 근데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이제 갈수록 이게 이상형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축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몇 개를 얘기했더니 저도 주변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다 해봤자 못해 줄여! 분명히 다섯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다섯 가지를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섯 가지나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냐고 혼내키더라고요 다섯 가지 얘기해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얘기하라고 하면 그 얘기해 줄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있어도 그걸로 평생을 살 수 있어요 그건 한 가지 확실해요 한 가지? 그래서 궁금한 건 레훈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뭐 신앙적인 기본 베이스 베이직은 있어야 되고요 저는 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슬리뻐 슬리퍼가 아니라 슬리뻐 기뻐 바뻐 예뻐 기뻐? 예뻐? 기뻐 바뻐 예뻐 바뻐 예뻐 나를 보면서 늘 리액션 해주고 기뻐해주고 어우 우리 남자친구 내 남편 잘한다 어우 막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쁜 거는 자기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일도 딱 하면서 공과사를 구분하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특사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아내는 정규직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대보험도 좀 되고 우리 엄마 원하는 기도 제목은 공무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 예뻐는 뭡니까? 예뻐야 돼 아 아 네 네 네 기뻐 바뻐 예뻐 좋아하는 네 네 네 네 오늘은 마무리하기 전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20대의 자신을 쿨하게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나가던 시절에 나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시간에 머물러 현재를 살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과거에 나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지금의 나로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 사연자가 충분히 여전히 저는 아름답고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0대 때만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매력이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분을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저는 분명히 훌륭한 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가 20대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경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름답게 볼 형제를 준비해 두고 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만들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데 그 기준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 경험이지만 흘러가 보니까 내가 예전에 가졌던 안목이 틀릴 때가 참 많았구나 저희 아내 말고 그 전에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딱 나에게 맞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자꾸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분을 만나면 가장 행복한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어렵고 또 만나도 나중에는 또 거꾸로 불행해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역시 목사님의 정리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기도 편지 읽어드릴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니 오랜만에 쓰려니까 좀 괜히 좀 쑥스럽고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제 진심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꼭 전해지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금 결혼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이 배우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잘 성기는 멋진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배우자를 찾음에 있어서 사회적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인공 분이 오늘은 노크토크의 고민으로 노크했다면 곧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멋진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결혼식장의 문을 노크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노크토크 21번째 시간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기도의 법칙 중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찾는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연애의 법칙하고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의 법칙하고 일단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러 다녀야 된대요 그러면서 찾았으면 목범유를 향해서 두드리고 저 남자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찾고 있거든요 남 찾고 있잖아 같이 얼굴 보고 있네? 배쪽 봐야지 배쪽 봐야지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생명부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랑에 빠져들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짝을 가까운 데 두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먼 데서 찾는 것보다 먼저 가까운 데부터 찾아가고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좀 마음속에 꼭 한 가지 적어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기준 중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준 그 중에 하나는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어요 종교는 거대한 하나의 울타리이자 거대한 생각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를 갖는다는 것 이건 어쩌면 또 하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연애에 실패했을 때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양규야 너무 힘들어하지마 시간 지나면 더 좋은 사람 나타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말을 안 믿어요 이 사연자도 그렇죠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좋은 사람들은 지금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는데 사실은 제가 결혼해보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지나가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을 못 보았느냐 우리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선배 중에 결혼할 때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선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사실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매가 그런데 신앙이 너무 좋고 마음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해야 되고 이 선배님도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외모가 너무 안 끌린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보고 결혼하니까 갈등이 없이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걸 넘어서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가치를 잘 붙들고 있으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모험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크토크와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있다면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는 좋은 분들만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 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바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너랑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낙엽을 막 뿌리면서 가랍나야! 막 이랬단 말이야 호루카락을 한번 꼽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이혼하세요라는 설교는 없잖아요 이혼, 이혼, 이혼 마치 범죄처럼 이렇게 다룬다고요 상처받은 그들에게 공동체는 추방을 명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결혼은 결국 혼자가 낫더라 이혼은 이제 보니 혼자가 낫더라 재혼은 재차 혼자가 낫더라 딸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그 집 귀신이니까 그 집 가서 해결하라 네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집니다 진짜 우리 엄마 눈 뒤집어지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혼자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으면 목사님과 이호성 교수님께 가격을 올려야 되겠네요 가격 많이 받으세요 감정 대리인 가격 네 네 네 네 네 네 네